예전 공시디는 골드, 그린이 주를 이루었는데 요즘에는 여러 색깔의 공시디가 나오더군요. 제가 궁금한 건 색깔별로 성능의 차이입니다. 데이터 보조력이라든가 라이팅할 때 에러발생률 등 전반적인 성능의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깁니다. 제목을 붙였으니 해당되는 부분만 읽으세요 요즘 레코더의 보급이 늘면서 다양한 종류의 공시디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글은 레드북, 오렌지 북, 엘로우북 등의 의거한 시디의 규격을 알려드리는 글이 아니라 우리가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시디들의 종류와 색상으로 구분하는 시디들이 무엇이 다르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알아보므로써 여러분의 선택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의도로 써보았습니다. 1. 일반 시디와 공시디의 차이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게임 시디나 오디오 시디는 레이저를 사용한 레코딩 방식으로 만들지 않는다. 대량 생산 방식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인데 대부분 알루미늄을 반사층으로 사용하여 원가가 매우 저렴하고 공장에서 프레스 기기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생산한다. 또한 윗면에는 레이블을 인쇄한 막을 코팅 처리하여 인식도와 상품의 가치를 높여준다. 그러므로 우리가 레코더를 이용해서 만든 시디와 내용에서는 똑같은 데이터를 수록하고 있더라도 외형적으로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2. 공시디의 구조 시디 알디스크는 보통 4, 5겹의 층으로 구성된다. 가장 아래에 있는 부분은 폴리카보네이트로서 레코딩 시 레이저빔이 쉽게 트래킹하고 다른 경로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리 홈이 파여있다. 다음은 유기 염료층이며 이 유기 염료층에 어떤 염료를 사용했는가에 따라 흔히 말하는 그린, 골드, 블루 등의 색상이 결정된다. 그 위층은 레이저빔의 반사를 위한 2, 4K의 순금도금층이며 최근에는 대부분 은이 사용된다. 다음이 반사막면 보호를 위한 코팅층으로 구성되고 일부 고급 시디는 레이블 면을 더 보호하기 위해 특수 코팅층을 추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3. 시디의 아래 종류 및 특징 1 화이트 골드 시디 알 최근에 골드 시디를 칭하는 말이다. 피샬로 시아닌 계열의 시디의 알로서 유기 염료의 색깔이 거의 투명에 가까운 황록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호막으로 사용하는 금도금층의 색깔을 그대로 통과시켜 실제로 볼 때는 밑면도 황금색으로 거의 오렌지색으로 보이게 된다. 그래서 예전의 골드 시디처럼 금색이 진하지 않고 연하며 오렌지색 등으로 보이기도 한다. 특징으로는 반사율이 높고 자외선에 강하며 실버 반사층으로 원가가 절감된다. 이 블루시디 알 가장 최근에 개발된 AZO 계열의 염료를 사용한 CDR은 다소 저렴한 수는 반사층을 사용한다. AZO 계열의 염료색이 청색이기 때문에 하얀 은색의 반사층과 합쳐져 진한 청색으로 보이게 된다. 요즘의 블루시디는 예전의 블루시디보다 색이 얇어져서 어떤 사람들은 화이트 블루라고도 한다. 제조사의 발표에 따르면 이 CDR 디스크의 수명은 70년 이상이라고 한다. 신호의 기록 형성이 보다 안정적이며 실버 반사층으로 제조원가가 절감된다.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3그린 CDR 시아닌 계열의 염료를 사용한 CDR은 윗면이 황금색, 아랫면이 짙은 초록색을 띄고 있다. 시아닌 염료는 실제로는 청색으로 반사면의 황금색과 겹쳐 보이기 때문에 짙은 초록색으로 보이게 된다. 이 시아닌 계열의 CDR 디스크는 넓은 범위의 레이저 빔의 색이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1배속에서부터 4배속 레코딩에 이르기까지 어느 용도에서나 다 잘 사용할 수 있다. 신호의 기록 형성이 보다 안정적이며 자료 보관 수명이 길다. 하지만 골드 반사층을 가지기 때문에 제조원가가 높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볼로에게 밀리고 있다. 4. 골드 CDR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CD이다. 반사율이 높고 자외선에 강하며 자료 보관 수명이 약 100년 이상으로 길지만 골드 반사층으로 원가가 높으며 푸탈로시안 다이의 골드 반사막으로 구성된다. 4. 기타 특이한 공 CD, 1.80분 미디어 일반 CD는 650MB의 대용량 데이터를 한 장에 담아 읽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일부 메이커는 680MB, 640MB로 표기하기도 하나 모두 같은 용량이다. 흔히 오디오 CD 기준으로 74분이다. 이에 비해 700MB CD 기록면의 최외각까지 알뜰하게 사용하여 6분 50MB를 추가로 기록이 가능한 공 CD이다. 80분 공 CD는 오버버닝 또는 오버사이즈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오버버닝보다는 훨씬 안정성이 입증되었으므로 한 장의 CD에 보다 많은 데이터를 기록해야 할 경우에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다만 가격은 약간 비싼 편이다. 이 미니 CD 일반 CD는 12cm의 직경을 갖는데 반하여 일부 CD는 직경 8cm의 앙증맞은 모양을 한 것을 가끔 볼 수 있다. 이것을 미니 CD라고 한다. 최근 지금까지 지식들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